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22일 오후 4시 20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시그네틱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2430원에 8.24%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최근에 봤던 차트들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들이 많아요. 2020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올라와준 그런 종목이고요. 추세 자체에도 저점을 올리는 듯한 느낌들이 좀 보여주게 되면서 올라와준 종목이다. 포인트로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준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이야. 물론 올라올 때 굉장히 좀 평탄하게 올랐다라기보다는 등락폭을 중간중간 키우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게 올라와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순탄하게 편안하게 거래를 했다라기보다는 쪼개서 본다면 굉장히 조금 자주 사고 자주 팔아야 됐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먹기보다는 짧게 짧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볼 건 앞에 있는 차트들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짧게 볼 겁니다. 짧게 볼 수 있는 라인들은 어떻게 나와있냐? 이렇게 하면 아마 패턴들이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고점에 있는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던 차트 구성이 있고요. 저점 자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준 차트 구성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패턴화 시키게 되면은 고점 자리는 내려와주고 저점 자리는 올라가주는 성격의 삼각수련 패턴이 작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분봉상 이런 의름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짝삼이라 불러요. 패턴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타이트한 짧게 빠르게 단기간에 나온 차트.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삼각수련 자리를 뚫고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이 작은 삼각수련, 대칭형 삼각수련 분위기로 잡혀져 있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이 아래 꼬리 자리가 조금만 더 내려왔었으면 진짜 0. 몇 프로만 더 내려왔었으면 좀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약간의 붕 뜨는 느낌이 조금 들다 보니까 점수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내려왔었으면 한 5점 줄 거 지금 한 4.5점, 4.7점 정도 아예 안 내려왔던 건 아니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깎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 좀 더 내꺼져 썼으면 좀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좀 다소 아쉬운 느낌이 좀 드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작은 삼각수련 자리에서 마지막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게 해주게 됐던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거래량도 앞전에서는 거래량 평균적으로 100만 주 정도 나오던 흐름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0만 주의 거래량을 동반해주게 되면서 전날 대비 563.81% 거래량이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동반해준 차트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이 캔들 자체를 절대 무시할 수 없겠다 싶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팅이 나오고 나서 보통은 뚫어주는 당시 뚫어주고 올라가 줄 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고점 자리를 먹어서 올라가 주는 자리를 돌파 자리로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요. 올라가 주면 보통 이럴 때 탑승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타점에서는 이미 뚫고 올라왔으니 다음 저항 자리 뚫어줄 수 있을까를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저항 자리가 하나 추가적으로 있죠. 2,400원 자리.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기 온 구간과 윗 꼬리가 달리던 구간대를 뚫고 올라와 준 상황이다. 그래서 손절 단가를 잡게 되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라인들을 잡을 수도 있고요. 분봉 상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2,400원 자리 부근에서 주가가 꽤 버텨주고 아래 꼬리 자리들이 내려와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자리에 우리가 라인들을 좀 넓히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라인들을 형성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었을 땐 앞쪽에 있는 2,600원 부근에 있는 주가가 머물러졌던 자리 또는 아래 꼬리가 달렸던 자리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700원, 2,680원 부근의 저항 자리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다. 종목이 조금 내려와서 눌렀다가 올라가는 1봉 상 캔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요. 삼각 수렴 분위기에 있는 앞쪽에 지지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 실제로 1봉 상에서 그리고 분봉 상에서도 자주 나오는 흐름이에요. 뚫어주고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정도 버텨주거나 눌렀다가 올라가는 패턴.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우리가 자주 체크할 수 있는 구간대니까 우리가 오늘 조금 여기서 배워가야 될 건 삼각 수렴이 나왔다.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될까? 온 다음 이 삼각 수렴 분위기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크를 미리 좀 해놔야겠구나. 뚫어주고 올라갔었을 땐 이런 전략을 잡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된 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종목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었고요. 2,430원, 2,410원, 2,380원, 2,460원, 2,360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라인은 2,400원대 있는 2,410원, 2,380원 여기 지지구한테 체크해보시면 되고요. 2,365원 자리는 우리가 최대한 좀 대응해야 된 느낌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거. 1봉상 삼각 수렴 자리가 나오고 나서 돌파가 나와줬었고요. 이런 삼각 수렴을 대칭형 삼각 수렴. 그리고 패턴이 굉장히 짧게 나왔기 때문에 작은 삼각 수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덧줄임은 짝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금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와줬고요. 1봉상 위쪽에 있는 정확대인 2,400원 자리를 추가적으로 돌파해 준 흐름들. 그래서 우리가 돌파 자리로 정확대 두 개 자리를 뚫고 올라가 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넷스는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두 번째 종목 올라가 있으니까요. 보러 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